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와 병행수입업체 간 제품 판매가격이 최대 60%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3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고가 패딩열붕을 불러온 캐나다구스 익스페디션의 백화점 평균 판매가는 140만원 선이지만 오픈마켓의 병행수입 판매가는 이보다 35% 싼 90만원대였습니다. 몽클레어 마야스타일은 온라인에서 백화점 판매 가격의 절반 수준인 8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핸드백과 유모차 등 다수의 고가 명품이 공식 판매가보다 최대 60% 저렴한 수준에 판매되고 있어 향후 가격 차이가 줄어들지 관심입니다.